이거 농사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쌀이? 어디 가? 어디 가? 이래요. 나 지금 밥 먹으러 가. 도마 씨. 언니. 저거 음악이에요, 음악. 노래하는 사람이. 랩 알아요, 랩? 힙합. 몰라. 모르죠? 셰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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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이 호 호. 호 호. 아이고, 잘하시네. 아이고, 어머니 자전거라도 타고 다니셔야 돼. 다리가 좀 안 좋으시죠? 안 좋아. 업을까요? 아니. 업이세요? 아니야. 아, 싫어. 나 우리 할머니한테 쏟아버려.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나 힘 세단 게. 아, 싫다고. 아, 싫다고. 아, 업이요. 업이요, 업이요. 업이요, 업이요. 남만 들어줘, 남만. 남만 살짝 들어줘, 어? 자, 답이 없네. 딱 42km밖에 안 나가. 아, 42km밖에 안 나가요? 응. 참아, 호분 받네. 시집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아. 근데 말 탄 것 같아서 참아 넣어. 42km예요. 아, 말 탄 것 같이요. 우리 책 싫어요. 밥은 어떻게 먹냐고. 반찬이 없는지. 아이고, 반찬 없어서 뭘로 밥 먹을까? 에휴. 응? 반찬이 없어서 어딜까? 야, 반찬도 없어. 반찬 없지? 반찬 없지? 반찬 없는데. 반찬 없는데 그냥. 승리는 안 되길라 몰라. 상이 부끅해요. 반찬이 없어. 우리집이. 반찬 없지? 외국 아기 먹냐. 배워라. 아들아. 이 배워라. 여기 보니까 갑자기. 여기 특이 하나 나갔네 이거. 이걸 왜 나갔죠? 다리 양반지 누가 못 따라. 다리 게임은. 아니, 그거 말고. 어. 이거 천장 붙이는 거, 그것이 나갔다는 게 초기, 그거 봐. 초기? 이게 다 다 나간 게 아니라? 응. 다 마 안 나갔어, 초기 나갔대. 초기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있어, 내가 사왔죠? 여보, 이게 이게. 아, 이거? 그것이 나갔다고. 아, 이거는 잠깐만. 야, 이거는... 이거?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잘 모르는데. 어떻게 좋지?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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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 게, 돼지, 돼지 한참이 지금? 아, 제발. 아아, 제발. 언니. 아니, 너무 안 돼. 왜? 언니가 스위치를 한번 켜보세요. 예! 허허허허허허... 소리 들러! 어디 한번 비춰볼까?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형님. 오빠 여기 붙였어요. 하나씩 붙이려고. 응. 보라색 좋아해요. 근데 거기는 쉰디. 여기부터 에런디부터 붙여야지. 여기 이제 저 가고 할머니가 해. 큰일 나지. 아니 평상시 때는 이렇게 안 드실 텐데 좋았다고 괜히 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해라. 우와. 아니. 한참 더 없었는데 큰일 나. 대피지 마. 우리 다. 다 저기. 다 준비하신 거야. 촬영을 먹으려면. 대피지 마세요. 우와. 우와. 오. 있어, 있어. 맛있어. 응.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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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게 전라도 있는지. 음 맛있는데. 나 코만 먹어도 뒤진자. 아 미리 미리 먹었단게. 언제요? 우리 일할 때? 아 이거 저기 세워놓고 그냥 다 먹으려는 게 내가 들어가가니. 어머니 처음엔 누구를 제일 데려오고 싶으셨어요? 내가 제일 누구를 하고 싶었냐고? 아까 비벼루가 내가 순진하게 생겼더만. 비벼루가. 약해서 망치질을 못할 것 같아. 못해 못해. 그래서는 수염 나고 뚱뚱 온 사람을 골라라고 했거든. 그런데 나하고는 안 맞겼더라고. 나하고는 안 맞겼더라고. 아버님이 어머니 중매로 만나셨다고. 중매? 네. 밥 먹어야지. 그전에는 다. 앉아 쓰라고 그러믄. 여기. 우리 자기가 앉아. 몰라. 저 맛선 봤으면 안 쓸랑가. 맛선을 안 보고 있단게. 어른들까지만 선 보고는 그냥 있지. 아. 처음엔 별로였어요? 아니 뭐. 이 양반은 선 13간대 봤대. 13간대. 나는 그때 나이가 어리갖고. 안 보지고. 안 보지고. 선 안 봤고 이 동네 놀러 와갖고는 그냥. 어떻게 그냥. 언급질에 계론 해갖고. 내내 고르고 고르다가 이제는. 나한테 왔더란게. 다 맘에 안 드셨나 봐요. 그저 맘에 안 드셨나 봐요. 맘에 안 드셨나 봐요. 맘에 안 들었죠? 응. 어머니는 딱 맘에 드셨고. 아 손 안 봤단게. 아니 그래도 어머니. 아버님이 딱 봤을 때. 아 손 안 보고. 안 봤어. 아버님은 몰래 어머니를 보고 계셨던가. 차. 차 있는 데로 가지 마 무슨. 반죽 얼마에요? 반죽 얼마에요? 반죽 얼마에요? 하나 더 주셔야지. 15,000원이지. 12,000원 받았어 빨리. 15,000원. 12,000원이 없어. 12,000원 밖에 없어 지금. 아들이 봐야 이쁘다고 봐. 이뻐. 15,000원. 15,000원. 오! 나 이 보고 가서 보냈대야. 겹기 신고 댕기라. 이야. 어. 둘이 손 짓다. 둘이 손 짓다. 아. 잠깐 여기 좀. 어. 바꿔줄게 통화해봐.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촬영 중이에요? 네, 촬영 중이에요. 남자친구, 남자친구 없으세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잠시만요. 제가 밥 먹는 거요. 근데 이거 왜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전축이에요, 전축. 아니, 노래방이겠네. 노래방? 노래방. 왜 갖다 놓은 거야? 우리 사우가 갖다 놨어. 어머니 혼자 노래부를 심심하실까봐? 노래랑 부르자네. 부르라고. 갑자기 노래를 잘하시더라고. 나 노래 못해요. 아니요. 나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아니, 뭐 아까 뭐 말도 못해요. 나 말도 못해요. 입담이 없어. 저 유재석인 줄 알았어. 아니요. 입담도 없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노래도 잘하시고. 자식 잘 키웠지. 말도 잘하시지. 일도 잘하시지. 눈도 귀엽지. 아니요. 나 그냥 이리 따서 얼굴도 써먹어. 음식도 잘하시지. 음식도 먹여. 오늘 오늘 맛있는 거 있는데. 내가. 언제 만난지야? 네? 언제 만나? 언제 또 만나냐고요? 일박일이 끝나고. 응. 이쪽으로 올 때 내가 들릴게요. 응. 김제 쪽 오면 꼭 올게요. 그리워. 들려. 아들이 셋 됐네. 아들이 셋이네. 아 난 솔직히 아까 사진관을 봤는데. 거기서 언니랑 사진 한번 찍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모자를 사버려도 돈이 없어요. 가서 잘 얘기해. 공짜로? 될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데 얼마예요? 집용사는요? 아니 둘이. 엄마랑 둘이. 아 두 분이서? 기본이 두 분이 찍는 거 3만 원이에요. 3만 원이요? 작은. 별 작은 사이즈. 찍고 저기 밖에 사진 걸어놓으면 안 되죠? 우리 이제 보내지 원할 때는. 저는 원해요. 저는 원해요. 원하세요? 대신. 대신. 그냥 찍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안 되고. 그냥 찍어준다는 데가 어디가 있어. 2만 원에 안 돼요? 네? 일단 그럼 2만 원을 빌려드릴게요. 대출. 감사합니다. 이걸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2만 원을 또 만들어. 어떻게 2만 원을 또 만들어. 4시간은 또 빛을. 이거 해줘야 돼요. 어머니. 제일 좋네. 이쁘게 나오게. 어떤 포즈가 좋을까요? 엄마랑. 감사합니다. 두 장 빼주셔야 돼요? 어머니 잘 나왔어요. 오늘. 잘 나왔어? 응? 아 그만. 감사합니다. 아이고. 직접 그냥 이렇게 빼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같이 찍고 싶은데. 우리 양아들이요. 이. 이거 제가 바깥으로. 바깥으로 했죠? 그럼. 바깥으로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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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비전 참 고쳐야. 이. 여기 텔레비전 참 고쳐야. 여기 텔레비전 참 고쳐야. 텔레비전 참 고쳐야. 이. 텔레비전. 네. 채민이 아니다. 채민이. 노래. 노래는 아시죠? 뭔 노래일까? 네? 잠깐만 이거 되긴 돼요 이거? 저것이 저 희아 나오는데 안 나와. 아니 반주는 나올 거 아니에요. 안 나와. 그 반주 마칠 것도 없어. 텔레비전 안 나와서 못 해. 제가 해볼게요. 아이고 뭔지가 뭔지가. 하지마. 안 돼 하지마. 아니 잠깐만요. 한번 해보게. 여기 있다. 오래됐어 지금. 해보는 거지 뭐. 응? 터지기 하고 쉬워? 여기 있다. 아우 푸른 들어오네. 오래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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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 Jong 그아보다는 주ности. 오이 마 Tada. 어헤 마 Sam and Shawn Ignatian 수행갔ени Photoshop, Um Far too. 에데료miş카메 phrase아기는. SEUN 쀄 equ외화 baggamPS. 야 Lem vide. 어리아웃하네. 사람ged talents Kath고 어헤을 입ん Wendy Bee가해서. 어헤이 때가 정말 못 알acial comunic Arcotia. 아헤이 추천해. 이게 잘weeded pandemia 여기면 되었어. 잘했죠? 고쳤어, 고쳤어. 수어, 수어, 수어. 수어, 오케이. 이야, 됐어. 무슨 짜네? 무슨, 나 안 썼는데, 우리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노래방 하셨거든. 춥은 주머니에 그림 같은 침을 입고 사랑하는 우리말래 한 평생 살고 싶어 따라라라라라라라 손생님 19살 19살 손색 씨가 순경을 맞춰 다시 하실게요. 다시 하실게요. 박자 맞춰주실게요. 김준호의 노래방 교실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야 돼요. 네. 야, 그만해, 인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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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얄미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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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사랑 사랑 맞는 흠 아니, 아니, 한국만. 야, 그만해. 내가 노래를 해야 돼요. 눈물이 정말 그리니와 자 끝났어 고향을 떠나온 지 고향을 떠나온 지 고향을 떠나온 지 빵티미나 안 먹으려고 뭔 소리로 노래 내가 얼마나 살다 칠집을 쓰면 빵티미나 안 먹으려는가 좀비 부르세요? 아자차카타파 아자차카타파 어떠소 좀비세 짜쩨쩨 짜쩨쩨쩨쩨쩨쩨 짜쩨쩨쩨쩨쩨 꼬치밭퉤 가자 꼬치밭퉤 가자 꼬치밥으로 Walking 다시 한번菌 고치 맛틀고